네 이제 다시 가야죠 여기 어디냐면은 무슨 대학국 국립국장 이라는 데는 여기 국립국장 이라는 데입니다 아무튼 덕분에 잠깐 쉬었으니까 다시 갈게요 아 너무 많이 왔어 네 아무튼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또 아침이신 분들은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네 이제 올해도 이제 11일 세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못했던 다짐했던 운동 3일이라도 어 실천하시고 3일이래 3개월이라도 실천하시고 또 3개월을 또 앞서 지난 9개월처럼 살면은 또 원하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지금 제가 다시 갈테니까요 안녕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